이제 시청신분은 그들이 부부가 내 첫 결혼을 벌이려고 합니다. 사장님! 어? 이해가 되시지 마요? 네. 이 결혼은 이해가 있습니다. 이 결혼은 무협이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푸가를 한 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저희 애들 두 사람 잘 어울리는다고 생각해요? 네! 네! 어머어머어머. 내가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저기 두 사람 진짜 잘 어울린다 하시는데요? 네! 어머어머어머 낙대기 안 가네? 자기야. 괜찮아요? 우리 자기 고개 왜 있으나? 우리 자기 있을 자기 고개 아닌데 아니잖아. 우리 자기도 알잖아. 이게 후사람. 자기 저걸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사회를 맡기고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어. 너무 유기적인 거 아니야? 어? 진짜? 자기 진짜 너무 밉다. 하아. 우리 자기야. 가자. 자기 저거 뭐하는 거야? 아니야. 우리 자기 그럴 사람 아니니까 자기 날아다. 자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기 진짜 너무해! 이게 제트지 애체로 여러분 불안하게 즐기세요. 스탠리 비어외 핸토리 머리가 번지고 못할까 노릇대를 못 알았니 예 더 위로 우리 스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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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따는 못하겠니 어미 누구누이 어머니! 초심이 열린다 누구누이 쉽다 누구누이 고맙습니다. 어머니 누구누이라는 노래 장모님 감사합니다.